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듀테크를 조명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게 된 한지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에 인류 역사를 바꿀 그러한 변곡점섬에 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제이슨 센커라는 미래학자가 예측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 중에서도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이슨 센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맥락에서 교육의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변화되는 교육 길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부터 이어온 교육의 전통적인 시스템들이 해체되는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변화는 교육기회에 대한 민주적 접근의 관점입니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흐름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기기의 접목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 경험을 향상한 기회입니다. 4차 산업 기술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에 접목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더 많은 학습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변화, 해체되는 교육 길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전통적 학문 기간의 위기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움직임인데요.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즉 등록금 반환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팬덤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는 이러한 고비용 그리고 저효율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기관에게 기대했던 교육의 가치만큼 대학기관은 그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중세시대부터 이어온 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은 마스터 즉 박사학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원의 도제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전통 학문과 학문 내 길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들이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리바스쿨이라는 즉 등록금 환불 요구 없는 대학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프라인 대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의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네리바스쿨이라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고등교육의 모습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런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미네리바스쿨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미네리바스쿨은 전 세계의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대학이고요. 대부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차원의 오프라인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기존의 일방향적인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보시다시피 선생님과 학생들이 쌍방향성을 가지고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점들, 즉 일방향성으로 인해서 학습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사전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습을 해오는 것이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토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높은 만족도의 학습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개별 개별 다 확인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네르바스쿨은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체 개발한 액티브 러닝 포럼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시청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단순하게 선생님이 제공하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예습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토론의 중심,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만 수강을 할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을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닌 토론 중심의 플립트 러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플립트 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업과는 정반대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전에 학습을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사전 학습들을 해 오는 것이고요. 실제 강의 내에서는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온 내용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선생님이 던지는 그런 화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바스스쿨의 학생들은 1학년에서는 미국에서 학습을 주로 하고요. 다음 3년 동안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인턴십의 현장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변화, 바로 교육기회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강의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MOOC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능한 교수진의 강의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적인 학문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능력들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대중강좌와 동시에 온라인 강좌의 전반적인 추세는 이전부터 있었던 흐름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힘든 노하우를 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큰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적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사에 있어서도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중심의 교육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학습 경험의 향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닌텐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만든 것인데요. 바로 닌텐도 라보라는 서비스입니다. 영유아 학습자들은 단순하게 닌텐도라는 게임 기기를 가지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습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게임과 학습이 결합된 에디테인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차원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학업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더욱 더 즐겁게 이러한 학습된 경험을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으로 하는 교육과 같은 닌텐도의 이러한 게임들은 실감의 학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닌텐도 라보라는 것은 닌텐도의 게임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이콘이라고 불리는 골판 제지의 공작 키트를 조립해서 영유아 학습자들이 로봇, 피아노, 낚싯대 가방 등의 여러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닌텐도는 미국의 뉴욕 초등학교에 이런 라보를 공급하여서 학습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확장된 학습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 공간이 전통적인 교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차원의 교실에서 보다 더 다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실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적용이 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흐름인데요. 즉, 교실이 하나의 스튜디오와 같은 방식으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취와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능형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실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학습 효과들을 스튜디오화 된 학습 공간에서 성취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실은 가상세계의 공간으로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다차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가상현실이 바꾸던 교실의 모습, 가상교실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이 교실에서 스튜디오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린 가상현실의 학습 공간의 개념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빔 프로젝터, 스마트 보드, VR 기기 등의 디지털 도구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경험이 확장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플랫폼의 발전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교사와 학생 간의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AI 플랫폼 기반의 보다 더 개인화된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잠재력에 더 집중한 방식의 교육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과거의 지도 편달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기반의 능동적이고 소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 교육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고등교육에 대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움직임으로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부활하고 있다. 성취도와 참여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에듀테크의 기반의 학습 경험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중심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글로벌 에듀테크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키워드입니다. 자,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시장도 20년 기준에서 10년 후에는 두 배에 가까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에듀테크 시장은 5년에서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R, VR,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의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에 접목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본이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몰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투자는 2015년에 42억 달러에서 19년에 7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기업 다치가 10억 달러에 다다르는 비상장 기업을 보통 유니콘이라고 하죠. 유니콘 기업은 20년 1월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1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8개, 미국 그리고 인도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트렌드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기술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이 점점 더 스튜디오와 가상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 속에서 글로벌 교육 산업 또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감화의 트렌드 두 번째는 연결화의 트렌드 세 번째는 진흥화 네 번째는 융합화의 트렌드로 인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감화라는 것들은 기존의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실감형, 체험형 교육이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부모, 멘토 등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교육 주체들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진흥화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네 번째 융합화는 모든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융합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기술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글로벌 에듀테크의 트렌드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중국이 에듀테크에 있어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듀테크 굴기와 그에 따른 기회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1위를 꼽히고 있는 VIPKID의 영상입니다. VIPKID는 중학권에 있는 영유학생들에게 영미권에 있는 선생님들이 영어 교육을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세계 에듀테크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어민 교사가 7만 명이라 있고 글로벌 랭킹 1위가 되었고요. 흥미롭게도 중국의 3대 IT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부터 모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다양한 전세계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바로 VIPKID의 솔루션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에듀테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니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이고요. 10년 동안 에듀테크에 투자한 금액도 50%에 다다라는 것이고요. 민간 교육 업체들도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 사교육 시장도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인 또한 은퇴를 선언했죠. 은퇴 후에 그는 본업이었던 교육으로 돌아가서 에듀테크 분야의 투자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의 챕터는 이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현황 및 신흥시장 진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어떠한 주요 기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18년 3.8조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어플 개발 정도의 기술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다양한 4차 산업 기술과 접목하여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적 투자 10억 이상의 기업들도 에듀테크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기술과 접목하여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듀테크 계열사 카카오의 에듀테크 계열사 야나두의 부상이 눈여겨볼 만한 흐름인데요. 유아동 교육 기업인 카카오키즈가 영어교육 전문기업 야나두와 합병을 19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의 아울루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두 회사는 합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나두라는 기업도 영어교육 뿐만이 아니라 성인교육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으로 확장하여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야나두와 같은 대형 에듀테크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AI 튜터 전문기업 리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타토익을 유로 출시한 후에 4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기존의 시장, 교육 시장을 AI 튜터 솔루션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버 업계의 거물급 인사를 대거 영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내 교육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콘텐츠 제공, 서비스 제공, 솔루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현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일반 사업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 부족과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현재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공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확보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영어학원 1위의 학원 성장으로 성장한 것이고요. 10년간의 중국 시장 진출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에 영어 교육 사업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프리 검색 서비스 퀀다 동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해외 진출을 18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용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클래스팅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대만에 성공을 한 서비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4%에 달하는 1,400여 개의 학교가 클래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신흥시장 해외 진출, 에듀테크 기업들의 진출 방항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에듀테크 패키지형 수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내 기업들이 인프라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이런 연계성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동화 교육 서비스 개발입니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는 학력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를 관리할 만한 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선생님의 부족,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유효한 전략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전략적인 진출입니다. 특히 입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국내 교육이 다른 베트남과 인도와 같은 입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요. 특히 영유아, 수학, 영어 등의 장점이 있는 그런 사교육 중심의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의 장점들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개화되는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서비스 구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교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기회를 자율적으로 열어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수한 에듀테크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교실의 모든 것들이 개념들이 변화하는 시기라는 거죠. 따라서 K-에듀라는 우리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세계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하고 전국민적인 역량이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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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